제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국내 유일의 이동형 축제인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많은 국내외 도보 여행객들이 올레길을 걸으며 제주의 풍광과 축제를 즐겼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은 광장에 올레꾼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올해로 14번째로 열리는 명실상부 국내 대표 걷기 축제인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걸을 맛 난다를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올레의 상징 간세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개성있는 복장으로 개막식에 참가해 축제를 즐겼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이는 고즈넉한 밭담길로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길을 걷다 잠시 자리를 펴고 앉은 사람들. 그 사이에서 한 참가자의 기타 연주가 시작되자 소박한 올레길이 운치 있는 야외 공연장이 됐습니다. 제주 올레의 자매의 길과 우정의 길인 일본의 규슈 올레와 미야기 올레, 대만의 천리길 등 해외 올레꾼들도 축제에 참여해 제주의 풍광을 즐겼습니다. 제주 올레는 시마의의 길이라고 해서 몇 년 전까지 올레의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素晴らしい天気의 바다에 일찍을歩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3천여 명의 올레꾼들의 발길은 숲길로 또 해안길로 이어졌습니다. 19km가 넘는 첫날 코스가 힘들 법도 하지만 온전한 제주를 느끼고 새로운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참가자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올 때는 숲길은 좀 힘들기도 했는데 경지 보니까 너무 예뻐서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저희는 아기 때문에 좀 걱정했는데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올레길 주변 마을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꿀소라와 표고버섯 등 제주의 식재료를 활용한 특색 있는 음식들을 마련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잇고 관광지가 아닌 곳을 또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곳을 이으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삶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길들의 컨셉이 많이 공유되고 널리 퍼져가는 것 같아서 보람이 있습니다. 제주 올레걷기 축제 참가자들은 놀멍, 취멍, 거르멍, 특별한 제주의 가을을 즐겼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